그때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사랑이 온 세상이라 절대 놓을 수 없어 함께 나눴던 나의 재혼만이 정신 차려 강용아 함정에 말려들지마 이번엔 달라 내 스스로 모든 걸 책임지기 위한 선택이니까 그게 정말 네 선택이라고 아니 내가 아는 너는 누구보다 삶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1500년 전 할리 타도 내게 반드시 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네 선택이야 1500년 전에도 너를 죽인 대신 내가 진작 죽었다면 이탄 저주가 1500년이나 이어져 오는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러니 이제라도 이렇게 해야만 해 이게 너와 나를 위한 길이니까 그러니까 제발 나 흔들지마 나도 너가 흔들지만 않았다면 언제든지 널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더라 난 절대 절대 널 죽일 수가 없어 널 만난 건 내가 선택한 부분 중 가장 큰 행운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네 말이 정정 진심이라면 나랑 내기하자꾸나 나를 이대로 두고 가도 정말 괜찮은 건지 정말 괜찮은 건지 자극적인 행운은 낙지